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눈님께서 오셨습니다 눈께서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 시골에 그 눈 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무에 눈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 보시죠 참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돌 위에 눈 있는 거 보면 참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파이팅한 하루 되시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눈도 오고 해서 간단히 3분 카레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렌틸콩 카레 해주겠습니다 여기 안에 고추 다 넣었어요 고추 다 넣었어 맛좋네 맛좋아요? 아버님이 자꾸 기침하지? 오늘 주사 맞았는데 일단 저녁에 밥 먹고 저 약 드게요 아 집에 몰라도 틀고 했네요 전기장 꺼내도 안 끄는데 오늘 하루 종일 했어 왜 이렇게 기침을 하시냐 주사 넣어놓고 다 했는데 걱정이에요 나는 렌틸콩 수납 뭐하고 있어 렌틸콩 수납은 안 좋지도 않고 sogar 렌틸콩은 오게 입속ogen과 먹으니 해구맛 렌틸콩이 제가 먹는 렌틸콩은 나가보고 moments 렌틸콩은 나을 Bä 이제 내일부터 엄마 쭉 1월 1일까지 쉬네 오늘도 쉬었지만 뭐 아파구나 날씨가 비라도 눈이라도 많이 안하고 내일은 좀 맑겠지 토요일날에 내일은 감 사줄까요? 오랜만에 감사드리고 난 일날에 갔다 와야겠다 응 음 고기 맛있네 오이고추 아예 맵지가 않아서 음 음 맛 좋다 응 해 뜬다 쫙 되네 해가 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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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 끓여 놔둬야겠다 전자국 아 제일 제일 빨쌍 녹아보야 될 건데 제발 비밀 defense 희미 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